이제 이번 파트 마지막 네트워크 기초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용어 암기인데요. 중간중간 어려운 개념이 숨어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근거리 통신망의 기본 형태 5가지입니다. 각각의 형태와 장단점을 익혀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안정성과 트래픽입니다. 연결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경로가 있다던지 여러 데이터 흐름이 한 곳으로 몰린다던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장점과 단점이 생기는 거니까요. 네트워크 관련 장비네요. 각 장비마다 특징이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리비터는 신호를 증폭시켜주고요. 허브는 회선관리, 브릿지와 스위치는 트래픽 관리를 해주는데 그 방식이 서로 다르죠. 브릿지는 소프트웨어, 같은 속도, 스위치는 단어답게 서로 다른 속도, 하드웨어. 라우터는 최선의 적절한 최적의 경로라는 문구가 보일 거고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출입구 역할을 합니다. 랜이 한 건물 정도를 커버하는 통신망이라면 WAN은 근거리 대비 훨씬 넓은 한 대륙 정도를 커버하는 통신망입니다. 회선 구성 방식은 대표적으로 P2P, 멀티피, 멀티플렉싱이 있습니다. 1대1, 1대다, 다대1의 개념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방대한 영역을 커버하는 회선은 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전용 회선과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교환 회선이 있는데 교환 회선은 다시 회선 교환과 축적 교환으로 나뉩니다. 회선 교환은 동일 경로로만 안정적으로 전송을 하는 거고 축적은 속도나 코드 변환이 가능한 메시지 교환 방식과 메시지를 패킷 단위로 나누어서 비대칭 데이터 전송을 빠르게 하는 패킷 교환 방식으로 나뉩니다. 파고들자면 한도 끝도 없는 분야라서 이 정도 키워드만 익혀두시면 문제 없으실 겁니다. 인터넷 주요 서비스는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 나머지는 신기술 동향이나 다른 파트에서 소개되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책 보시면서 가볍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IP가 요즘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죠. 중요한 부분은 IP버전 4와 6의 차이와 용어 서브렛 마스크 계산법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IP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통신장비에 부여하는 고유한 주소값을 IP 주소라고 하는 거고 이 주소 체계가 버전 4와 6가 있는 것이죠.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도메인 네임은 숫자로 된 IP 주소를 외우기 쉬운 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이버.com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도메인 네임을 주소로 입력하면 도메인 네임과 실제 IP 주소가 모여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에 접속해서 도메인 네임과 연결된 실제 IP 주소를 찾아가는 형식입니다. 서브넷은 말 그대로 하나의 네트워크 주소를 이용해서 여러 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 서브 네트워크의 주소와 호스트, 실제 컴퓨터의 주소를 식별해주는 게 바로 서브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죠. IP 버전 4와 6는 숫자 설명이 많기 때문에 꼭 암기해야 합니다. 거의 보면 2배씩이죠. 점도 콜론으로 2배고요. 버전 6는 주소 유형도 암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OSI 7계층은 뭐 요령 이런 거 없습니다. 어렵지만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화면에 나와있는 모든 요소가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심지어 오른쪽 그림에서 작년에 문제가 나왔죠. 책 자주 보면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프로토컬은 표준화된 통신 규약입니다. 프로토컬의 3요소 문제로 나왔었죠. 구문은 형식, 부호, 레벨 등을 의미하고 의미는 제어 정보, 타이밍은 속도와 순서에 대한 특성을 의미하죠. 프로토컬의 기능 역시 외우세요. 이게 기능들 뜻을 보면 단어의 뜻과 큰 차이가 없어서 아마 기능의 종류를 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이해가 우선, 암기는 그 다음이에요. TCP IP 구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OSI 7계층이죠. 이건 외우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프로토컬 섹션은 필요 끝나는 용어가 엄청 나오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각 용어가 가지는 고유의 키워드랑 연결해서 공부하세요. 양이 많아서 그렇지 어렵진 않습니다. IP가 전송이라면 TCP는 전송될 데이터를 포장한다고 보면 쉽습니다. 포장을 하려면 나눠야 하고 포장하면서도 분량도 체크할 수 있겠죠. 자연스레 흐름 제어가 가능하고 신뢰도가 상승합니다. TCP가 포장하는 단위를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여기엔 TCP 헤더와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런 문제는 TCP 헤더의 내용물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좀 있겠죠. 저기 비트가 써있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UDP는 신뢰성보다는 연결의 지속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토컬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이용됩니다. 흐름 제어 등에 필요한 요소가 대폭 빠지기 때문에 구조가 비교적 간단해지죠. 단위도 세그먼트에서 데이터그램으로 바뀌었고요. 라우터 우리 앞에서 최적의 경로 어쩌고 배웠죠. 이놈이 하는 일이 라우팅인데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의미보다는 종류에 집중해 주시고요. 좀 더 파고들어야 할 부분은 라우팅 프로토컬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두 용어를 비교하는 편은 설명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하기가 좋죠. 정의를 살펴보면 수동과 자동 고정과 변동 관리자가 부담이고 여긴 라우터가 부담이죠. 자, 열한 문제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네이버 이기적인 스터디 카페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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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